친구들, 2018년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에서 다이아키즈 크리에이터 클래스가 열려요 그날 유라는 클레버TV 친구들과 공연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참가 문의는 아래 설명란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린 6월 10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렛츠 플레이! 종이 비행기 타고 종이 비행기 타고 슝 슝 슝 슝 렛츠 플레이! 비누바구를 날려 꾸두바구를 날려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렛츠 플레이! 구름 손사 타임 구름 손사 타임